하늘을 알고싶어요. 파란 하늘과 뭉개구름, 눈부시게 아름다운 오후에요. 루도 기분이 좋은가봐요. 갈매기들이 멋지게 하늘을 날아요. 갈매기들이 멋지게 하늘을 날아요. 갈매기들이 멋지게 하늘을 날아요. 루도 날고싶니? 어? 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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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어? 루! 아하 소라 위에서 폴 들어와 다시 한번 아우 괜찮니 루? 그래 잠보가 도와주면 되겠다 좋았어 자 루 저기 루 루 마침 크루가 왔네요 안녕 그래 루도 저렇게 날고 싶은 거야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어 루 루가 날고 있어요 쿠루루가 도와주고 있었네요 그래도 하늘을 나는 기분은 최고 안녕 갈매기야 하늘을 나는 루가 신기한가봐요 아이쿠 하하 야호 야호 랄랄랄랄 하하 그래 정말 멋진 비행이었지 잘 자렴 루 아기 별이 사라졌어요 아기 별이 사라졌어요 반짝반짝 별들이 빛나고 있어요 하나 둘 넷 넷 별 참 많지 학교 가는 별 코 자는 별 코 자는 별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어? 아기 별이? 어? 아기 별이? 으오 아기 별 아기 theme 아기 아니에요 잘한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거니, 루? 아, 엄마 별을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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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마 별이 여기 있었네요. 그래, 엄마가 참고했어. 그래, 모두들 힘내. 핫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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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코, 모두 피곤했나봐요 아기별도 코 이제 루드코 모두 잘자 별림들도 잘자요 나라라 종이비행기 오늘은 루와 친구들이 벨라의 집에 모였어요 루 손에도 크루루 손에도 와 벨라도 종이비행기 잡았구나 자, 그럼 날려볼까? 와, 정말 잘난다 자, 루도 어? 왜? 그거 멋진 생각이다 근데 어떻게 날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우와, 지붕 위로 올라갔네요 자, 이번엔 크루루 힘내 안녕 이야, 성공 비 아니네 루, 벨라? 아휴, 비까지 내리네 왜 그래? 왜 그래, 루? 와, 무지개 같았어요 아휴... 학굿 학굿! 학굿 학굿! 학굿 아이들의 도 불구 승객 여러분, 비행기에 타주세요 자, 그럼 출발 종이비행기 타고서 따개비 마을 위를 슝 우와, 루의 집도 보여요 우와, 지구도 한 바퀴 슝 종이비행기 여행, 정말 신나죠?